이 바다를 나와 함께 걷고 싶어, 역사밤바다. 나는 지금 역사밤바다. 우철쌤의 역사밤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지도로 봅시다. 점이 찍혀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봅시다. 이라크라고 적혀있는 그 나라의 영토 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네요. 점이 찍혀있죠. 좀 더 가까이 가보면 북쪽의 티그레스 강이 흐르고 남쪽의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사진과 같이 평평하고 개방적입니다. 즉 주변에 있는 민족이 쉽게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평평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주변 민족의 공격에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주변 민족은 이 사실을 알고 자주 공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지금 삶이 좀 편하고 살기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현재의 삶에 대한 어떤 기도라든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먼저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가장 먼저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대표 도시로는 우르, 라가시가 있습니다. 수메르인의 지도자로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신의 대리, 즉 종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었다. 오른쪽으로 가면 신의 대리인이 있었다, 즉 종교가 있다. 그 신을 모시는 곳이 필요하다, 바로 신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민족의 표현으로 신전은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사진에 있는 게 바로 지구라트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종교는 현재의 삶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왼쪽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 문자가 있었습니다. 문자로 쐐기 문자가 있었다. 왜 쐐기냐? 바로 문자의 유형이, 모형이 우리가 쓰는 도구 중에 쐐기라는 어떤 것을 고정시키는 도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아, 이것을 닮은 문자다라고 해서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태자를 빼면 음력이죠. 바로 달의 모양을 보고 달력을 셌다. 그 다음 육십진법이라는 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리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좀 봅시다. 길가메시요.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죽음도 함께 붙여주었습니다. 생명만 그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지요. 좋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십시오. 밤낮으로 춤추며 즐기십시오. 노란색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의 삶과 생명을 좀 중요시 여기고 많이 먹고 지금 당장 즐기라는 표현이 있죠. 이걸 통해서 아, 당시 사람들은 현실의 삶, 현재의 삶을 좀 중요시 여겼다. 그런 종교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메르인을 밀어낸 것이 바로 아무르인이었습니다. 아무르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한 후에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립했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바빌로니아 왕국이 건립되기 때문에 현재인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아무르인이 가장 처음 만든 바빌로니아 왕국 앞에 옛 구자를 붙여 구 바빌로니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구분짓고 있습니다. 구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유명한 왕으로는요. 함무라비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전성기를 만들었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지역이 생기니 이 지역을 다스릴 질서를 만들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법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따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지었습니다. 위의 활동에 따라 왕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하지만 함무라비 왕이 사망한 이후에 세퇴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어처들어온 카시트인과 히타이트인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빠이